그래서 이 병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선생님, 저 배고프십시오? 얼른 시작했죠? 배고프시겠어요? 얼른 내려가셔서 밥 좀 먹어보게 해서 얼른 가셔요 자, 알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러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탁탁탁탁탁 생각하고 만든 요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호동씨를 생각해서 이제 애피타이저로 사태 편육 과일 겨자체라는 걸 해서 편육을 좀 싸서 드시게 어머 형, 일단 애피타이저가 편육이야 애피타이저 또 그리고 갈치조림도 맛있게 하나 했고요 갈치조림? 네 아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선생님 선생님, 왜 상어를 준비하셨어요? 저 갈, 저 갈치를 했는데요 상어 아니야, 상어 그죠? 와, 강호동 갈치인데요? 네, 이거 완전히 갈치, 살이 대박이야 거의 연어 수준에 지금 네 진짜 거의 연어 수준에 그거 할 거고요 등갈비찜도, 김치, 묵은 김치 등갈비찜도 하나 했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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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숙주하고 샐러리하고 새우 넣어서 전을 하나 주실 거예요 네 우와 우와 또 지온 씨 생각하고 또 제가 고추장찌개 하나, 배 좀 돌려주게 우와 네, 그리고 우와 우와 네, 조심시 위해서 제가 차돌베개 된장찌개 차돌베개 된장찌개 차돌베개 형, 차돌베개 선생님 손맛이 필요한 차돌베개 상상만 해봐봐 된장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차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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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된장으로 차돌베개 차돌베개 그 기름기가 된장과 국차소와 그야말로 그 대의를 이겼네요 푸드 전문가 푸드 타이트 아 누가 이겼내신가 저희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제 기자가 본인은 도로목이 도로목 사법에 확인하시죠 네 네 도로목이 뭔지 몰랐죠 도로목이 뭔지 몰랐죠 도고 도롱굳 도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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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한 번 주면 안 돼요 네, 문제 드릴게요 컬러푸드의 선두주자이자 잠시만요, 뭐라고요? 산업푸드요? 컬러푸드의 선두주자이자 건강음수로 각광받는 카레로 유명한 나라는 뭐로 유명한가요? 인도 인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의 수도는? 은지, 은지, 타지마을 타지마을 오 그 소리야 오, 오, 선생님 왜 이 세상 잘 하셨습니까? 잠깐만 오, 잠깐만 타지마을이나라는 타지마을은 종교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3, 2, 1 민중! 야! 자카르타? 자카르타!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 자카르타. 그러니까 인도니까 자카르타. 인도는 인도네시아가 수도 아니야? 뭐라고? 저런 나라야? 뭐라고? 인도네시아가 인도에 있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나라 이름으로 써 인도네시아는?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내가 쟤들을 먹여야 된다는 말이야.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같은 나라니까 나란 나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화가 나네. 아 이 정도 수술하고 저랑 지금 어프지 마시니까 나는 가져 나와야 돼. 선생님 저 DHA를 등본해주세요. 인도니까 인도니까 자카르타. 아 호동! 혹시 욕 자카르타인 줄 알았니? 뉴델리!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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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음식점이요? 아니에요? 뉴델리? 뉴델리. 자. 음식을 한 입을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서 시식한다. 아 근데 저거 맛있겠다.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네 그거 예. 뭐 들어간 거 새우하고. 새우하고 샐러리하고 숙주. 김치에다가. 아 맛있겠다. 전의 김치예요? 그 용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분량이? 알았어 그래요. 그 용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한 입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은 넣으시면 안 돼요. 입에는 드실 거예요. 그렇게 안의 숨이 있는지. 아멘